안녕하세요. SC바이오 IMC입니다. 필러 혹은 지방이식 등을 연습할 수 있는 소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얼굴 인체 무용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필러 혹은 지방이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비슷한 질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티스푼 하나에 10cc의 물을 첨가합니다. 완전히 풀어지도록 잘 저어줍니다. 물의 온도는 상온 정도의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에 완전히 풀어지도록 5분 정도를 기다려줍니다. 전자레인지로 1분간 가열을 하고 나면 이런 질감을 갖게 됩니다. 2분간 가열을 하게 됩니다. 2분간 가열을ui 물의 온도는 상온 정도를 기다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랑 전자레인지에 대해 해당 연습용 제품은 필러 혹은 지방과 매우 유사한 질감을 갖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